전국적인 전염병 전파 및 치료 상황입니다. 국가비상방역사령부의 통보에 의하면 8월 1일 18시부터 8월 2일 18시까지 전국적으로 새로 장악된 유열자는 없으며 90명이 완쾌됐습니다. 지난 4월 말부터 8월 2일 18시 현재까지 발생한 전국적인 유열자 청수는 477만 2813명이며 99.998%에 해당한 477만 2734명이 완쾌되고 5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염력이 매우 강한 변이 비료수들의 확산으로 해서 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악성 전염병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하루 감염자 수가 6대 최고 기록을 돌파하며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나라의 하루 감염자 수는 20만 명 이상으로서 세계적으로도 아시아 지역으로도 가장 많은 감염자 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